손해 사정사 무슨 일을 하는 보험 전문가인가요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보험스쿨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손해 사정사 이게 뭐지 어떤 직업이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들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손해 사정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조사하고 심사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첫째 보험사고가 발생 시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법규를 적용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전문가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손해 산정 업무를 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손해 사정 절차는 교통사고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고 내용이 어떻게 났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소득자료 등 피해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약관을 적용하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법을 찾아 적용될 수 있는 보험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험 기준에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산출합니다 이처럼 손해 사정 절차에 따라 보상 기준에 적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손해 사정사가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이 손해 사정사한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네 손해 사정사는 보호업 감독 규정상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용 손해 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 사정사를 말하고 독립 손해 사정사는 보험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 사정 업을 하는 손해 사정사를 말합니다 쉽게 독립 손해 사정사는 보험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 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입증 책임을 누가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입증 책임 어렵지만은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입니다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을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 사정사가 있습니다 이 고용된 손해 사정사가 담당자인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배상금액을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표와 같이 부상보다는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사고 피해가 크면 클수록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보험계의 판사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선생님 맞나요? 네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같은 사고라고 해도 어떻게 입증하나 여기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정말 큰 중요한 역할의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보험사고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위를 보시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손해사정사도 교통사고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언제 합의를 봐야 할지 그리고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손해배상금은 이제 표와 같이 가실비율, 소득, 장애율, 장애기간, 기왕증이 있는지 간병비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여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그중에 가실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실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 전체 손해액에서 가해자의 가실비율만큼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 또한 가실상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실비율을 사고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어떻게 무단횡단을 했는지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의 가실이 10에서 100%까지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보험금이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에 따라 좀 절차를 살펴봤고요 치료비도 가실상계에 좀 산정이 되나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좀 다 보상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남자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중 택시가 충격한 사고로 요추가 골절 진단되어 유압술을 시행하여 총 발생한 치료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피해자 가실비율이 20% 잡혔고요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수익의 총 손해배상금의 합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실이 80%이므로 4천만 원의 80%인 3,200만 원이 산정되고 발생한 치료비가 아까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5천만 원을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지불 보증을 해준 다음에 합의를 진행할 때 마지막에 이 피해자의 가실이 20%인 1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산정된 3,200만 원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 2,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자동차 사고는 특수하게 지불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 이 지불 보증 제도는 말 그대로 지불만 보증해주는 거지 지불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볼 때 최종적으로 치료비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실 부의율만큼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른 보험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네 업무 중 재해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업무 중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내용에 따라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경우 그리고 배달 중 교통사고의 경우 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가실이 있는 사고 어떤 건설 현장에서 안전펜스가 미설치된 경우 그렇게 떨어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그리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이렇게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할지 자동차 보험이나 근재보험을 먼저 처리할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합니다 상대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나 근재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을 선처리하는 것이 피해자한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그림과 같이 산재보험은 피해자의 가실이 있어도 가실 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자동차 보험과 다른 특징인 거죠 그리고 둘째, 일을 못하는 기간에 보상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휴업급여를 필요할 때마다 다치신 근로자가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외에도 일반 상해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상해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의 사고는 1교시 때 배운 것처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외래성은 신체의 외부로부터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상해의 사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로 분쟁이 되는 내용으로 분류하면 상해보험금,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계약상의 하자 알릴루문 위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해 사망 보험금만 살펴보면 상해 진단서 상에는 사망의 종류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 외인사, 그리고 기타 불상 이렇게 구분해서 의사가 직접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병사나 외인, 기타 불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을 입증을 못함으로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해보험의 분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봤고요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례를 보면 식사를 하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는 중에 원인 불명으로 쓰러진 사고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해서 치료하던 중에 2개월 만에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유족분들은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인 불명의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사고를 입증하지 못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손해 사정 절차에 걸쳐 CCTV나 동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추가적으로 사고가 어떻게 난지 확인하였고 병원의 영상 자료 CT, MRI에서 외상에 의한 손상 부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의료 자문을 통해 상해 사고라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상해 사망 보험금 3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연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인 불명의 사고로 인해서 입증을 못했는데 다행히도 이후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극적이다라는 사례인 것 같은데 다음 보험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다음은 질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주로 분쟁이 되는 내용을 분류하면 사망 보험금, 후유장애,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병 보험의 특성상 치료가 치료 목적이냐 예방 목적이냐 그리고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그리고 보상 기준에 맞는 질병 분류 코드 진단 코드를 해당하는지 분쟁이 됩니다 역시나 질병 사고도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병 사고의 보험금 분쟁 사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은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지 2개월이 지나서 집에서 발견되어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입증을 못하여 보험금이 부지급되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상에 사망의 종류가 병사, 외인사, 기타 불상이 있고 의사가 체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사망의 종류가 기타 불상에 체크되어 있어서 분쟁이 되었던 겁니다 경찰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질병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질병 사망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질병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보험은 어떤 보험의 보험금의 산적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다섯 번째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화재 사고의 경우 가장 분쟁이 되는 내용은 사고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 원인이 원인 미상인 경우 이제 누가 원인 제공자인지 모르니까 각자의 손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재물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보상이 되는 금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 그렇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손해액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한 시점에 재물의 손해를 평가합니다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사용하여 경과된 시간만큼 재물의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쉬운 예로 자동차를 구입한 지 단 하루만 지나도 더 이상 신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발생 시점에 중고차를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받게 되어 피해자의 주장하는 손해액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보험에 대해서 산적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배상 책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배상 책임 사고 쉽게 설명하면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같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상해보험금도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가해자인 나는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의 가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에는 종류도 정말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내리막길에 내려오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형사합의금을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퇴근 중이었던 사실을 입증하여 산재보험으로 진행하여 유족급여, 장례비 합하여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추가로 받았고 피해자가 별도로 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자 이렇게 또 보험에서 손해사정사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업인지 여기에 더불어서 구체적인 손해사정 절차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아니면 정리 멘트 있을까요? 네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손해사정사가 처리하는 보험사고가 다양합니다 이런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유용한 것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보험 나이가 많지 않을 때 꼭 필요한 보험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거자료를 잘 준비해서 청구한다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분쟁 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